와 라이브 진짜 잘한다 좋다 이 친구 톤 되게 좋다 준현 준현 가운데 있는 애지 나 이 수업을 수업하는 거 아니지? 진짜 쉬운 거 아닌데? 와 라이브 진짜 잘한다 보컬 톤 되게 좋아하는 톤인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이나 노래할 때 톤이 일단 듣기 좋아야 이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